여기, 드라이브에서 2km 올라가고 1692m? 응 그럼 저기가 그냥 터널마운틴 뷰포인트인가? 터널마운틴 썸밋 여긴 처음이다 그치? 비오면 잠봐줘 자기가 비오는 날인데, 지금 잠깐 비가 멈췄어요 저희도 이따가 올 때, 내려올 때 놓칠까봐 일단 한번 눈에 담고 가요 뷰포인트 힘들지? 사람들 여보, 빨리 서술이다 비온다 빨리 갔다오게 아 그래? 비라도 오면 지금 아주 흠뻑 맞겠다 아 그러게 간만에 촉촉하네 아주 이지코스인데 아, 너무 간만에 아 응? 캘거리도 비오고, 뱀프도 비가 엄청 80% 이상 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뱀프 도착하자마자 비가 잠깐 흠뻑 내렸다가 지금 잠깐 멈춘 상태예요 이게 지금 저희 터널 마운틴 다이렉트 코스로 저희도 이쪽에 많이 와봤지만 또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오는 건 처음이네요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올라갈수록 지금 날씨가 흐려서 그런데 마운틴 뷰가 아주 끝내주네요 아, 저기 보이는 게 핫스프링 뱀프에 있는 호텔 100년도 더 된 호텔이랍니다 저 멀리에서 해가 뜨는 게 보이는데 과연 해가 아주 화창하게 뜰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와우, 정상이 거의 가까이 온 것 같은데요 와우, 뷰가 더 끝내주네요 와우 저희 쭉 다시 올라가 볼게요 와우 여기 뱀프에 있는 철보산 경사처럼 한 경위 경사가 거의 한 20도 각도로 계속 쭉 지그재그로 올라오는 코스예요 이게 정상이야, 자기야? 이게 비포인트? 와우 터널 마운틴 정상이 다 온 것 같아요 와우 여기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거기가 뷰포인트예요? 여기 전망대처럼 오우 멋진 보호리버가 저렇게 옥빛으로, 에멜럴드 빛으로 쭉 보이시나요? 저기는 우리가 저번에 걸어왔던 것 같아요 저쪽 옆에 골프장이 있고 아 아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왔잖아요 어느 쪽? 저 먼데? 어, 터널 마운틴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왔고 구름이 내려앉은 모습이 아주 예술이죠 오우 날씨가 화창하고 하늘이 아주 화창하면 더 멋있었을 텐데 지금 빗방울이 또 여기 터널 마운틴 정상에 오니까 빗방울이 한 방울씩 두 방울씩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데 저거 막 골프장 와우 아, 맞아 여기 골프장이잖아 그래서 산, 구름 낀 산 위로 쫙 와우 저게 런들 마운틴이네 그쵸? 우리 밑에서만 봤는데 저기를 걸어서 우리 예전에 산책했지 그렇지 왼쪽에 있는 보호리버를 트레일 코스를 따라서 저희가 저 런들 마운틴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높이 올라와서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새롭네요 와우 와우 너무 이쁘다 경사 각도 느껴지세요? 오우 음 와우 너무 멋지다 응 왼쪽으로는 뱀프 시내가 보이고 또 이렇게 오우 보호리벅 구불구불 와우 화창한 날에 보면 저게 에메랄드빛으로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다음에 화창한 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우 예 날씨에도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요? 거기 카트 움직이잖아 아 지금 카트 타고 지금 골프도 치는데 음 그러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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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데 와우 구름이 내려앉은 런들 마운틴 너무 멋져요 오우 와우 오늘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드라이브 하러 왔다가 또 이렇게 짧은 코스긴 하지만 왕복 4km 하이킹하고 또 신나게 맛있는 점심 먹고 또 커피 마시고 또 가야겠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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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전경이 보이고 있죠 오우 저기 핫스프링 호텔도 보이고 구름이 이동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우리 저 의자에 앉아서 한번 사진을 어 한번 찍고 가야지 저희를 또 반겨주는 또 이렇게 응 다람쥐가 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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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총총하네요 어우 너무 귀엽다 야 너 뭐 먹고 있어 맛있니 야 너무 귀엽다 너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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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롱 봐 이 재롱을 어디서 볼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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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맛있어 응 하하 맛있니 오우 어디가 하하하하 살쪘다 쟤는 이제 풀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너 살쪘다 얘 아우 너무 귀엽다 젊은이 너무 귀엽고 너 오늘 나의 모델이야 하하하 모델로 앉으니깐 갔잖아 응 예 모델로가 없어 어떡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이 하하하 저기가 밴프 시내고 응 다리를 건너 저 다리를 건너면 다리 건너서 다리 건너서 이쪽 어 저쪽으로 가면 이제 밴프 핫스프링 호텔이 있는 쪽 응 거기서 케이브까지 타고 그 다음에 저쪽 길쭉하게 뻗은 저기로 가면 셀프 마운틴 응 그렇지 밴프 곤돌라 탈 수 있는 데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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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한번씩 날씨가 흐린 가운데 이렇게 하이킹을 또 즐기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기가 코스도 짧고 그래서 많이들 오는 것 같아요 아 저희도 우연한 기회에 너무 좋은 코스를 발견해서 너무 좋구요 저희 좀 사진을 좀 찍어보려고 그랬더니 오늘 비도 오고 몰골이 있을 것 같아 추라이 해봐 오 안돼 안돼 올라가 봐 그렇지 올라타야지 그렇지 오 나이스 다시 나도 올라가고 싶다 자기야 말이야 말 말 말 이래야 오 멋져 봐봐 술을 쓰면 위험하지 그냥 됐어요 어 근데 정말 그렇게 많이 거기가 달았잖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아? 응 나도 한번 올라가고 싶다 아 조심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멋지네 날씨만 좋았으면 끝내줬을텐데 그렇지 이렇게 응 이렇게 가까이 해야지 저기 뱀프 시내가 또 보이네 저기 패밀리구나 그쵸 이렇게 가까이 해야지 저기 뱀프 시내가 또 보이네 그쵸 응 멋져 봐봐 나 나 여기 있어 자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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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아주 응 내 머리는 괜찮아? 자기는 괜찮아 나는 엉망이다 응 해가 떠주네 오 해 떠져서 조명도 아주 끝내주고 오늘 뱀프 다운타운 지금 비도 오고 흐린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 사람 탔어? 오 그래도 관광객들이 저거 지금 말도 타고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아요 차들도 많고 오 뱀프 시내에 도착해서 내리니까 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리네요 저희 지금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해요 오 오 여기 횡단보도 건너서 하하하하 하하하 여기 많나? 많나? 하하하하 어 날씨 좋은데는 이렇게 밖에서도 여기서 여기서 지금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지금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하하하 이쁘다 도착했다는 생각 오 più 우 하하하 갈릭 버터를 발라서 크림차우더에 찍어서 드시면 더욱 맛있어요 비오는 날 이렇게 뱀프에서 남편과 둘이 데이트하기는 정말 처음이네요 커피만 마시러 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와 여기 샐러드 되게 맛있거든요 또 이렇게 너도 한입 해봐 맛있다 내가 한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머시름도 너무 맛있고 정말 재미있어요 앞에는 얼스 레스토랑인데요 지금 2층은 주방이네요 비가기니까 사람들도 많이 걸어다니고 밴프 메인 스트리트인데요 사람들도 많고 다시 하늘이 개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거기 지금 차 안 다녀 너무 예쁘다 너무 맑고 너무 촉촉하고 너무 촉촉하고 해바라기 심어놓은 것 봐 진짜 해바라기를 이렇게 그치? 해바라기가 여기서는 더 크게 자랄 수가 없겠죠 이 화분에서는 이 화분에서는 와 근데 너무 이쁘다 그쵸? 이뻐 이뻐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메인도로 함께 걸어요 자기야 이거 뭐 심은거 봐 여기 이게 뭐니? 이게 케일인가? 뭐니 도대체 너무 이쁘다 보라색도 있고 너무 잘 자랐는데? 로즈마리도 너무 크고 음 음 저 뒤에 보이는 게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 마운틴인데요 비 오는 날 이런 전경을 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데 이게 소틀버스야? 그냥 버스인데 댐프 버스 그치? 2번 버스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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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하이킹하기에도 이 스트리트 걷기에도 너무 좋은데요? 오 오 밴프는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비가 올 때도 또 화창하고 날씨 좋을 때도 오시면 항상 기분 업되고 이렇게 멋진 스트리트도 구경할 수 있고 또 가게마다 볼거리도 아주 다양한데요 와 날씨가 좋았으면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았을 텐데 좀 아쉽지만 오 날씨도 이렇게 촉촉한 가운데 음 이 거리를 걷는 것도 아주 너무 좋은데요? 이 거리를 걷는 것도 아주 너무 좋은데요? 아무데서나 이렇게 쇼터를 누르고 카메라만 대도 곳곳이 아주 예술이죠? 너무 잘 자랐다 그치? 진짜 버스 큰데? 아 아 아 너무 이쁘다 색깔 아 여기 길로리 들어가 보고 싶다 한번 들어가 볼까? 어 뱀프 메인 스트리트 뒤쪽 인데요. 원래 이곳이 이렇게 이렇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또 옆쪽으로 가게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가지 또 볼게 많네요. 저희가 또 한번 둘러보고 또 가야겠죠. 여기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요번 코비네 기간 동안에 많이 뱀프가 달라졌네요. 아우 스트리트가 정말 이쁜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새로 생긴 또 갤러리 인데요. 아 저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찾아? 여기 갤러리 너무 많다. 오 여기 뱀프 아쉬운 마켓도 이렇게 있네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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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 조선이긴. 오 긴 브랜드 종류별로 다 있고요. 저희 뱀프 근처에 있는 존슨 레이크 예전에 한번 걸어서 와본 적이 있는데요. 반대편 로트루에서 왔는데 어머 저희 지금 레이크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와 지금 와 대단하다 그치? 쿨텐데. 아 크다 조선 레이크. 조선 레이크 저쪽으로 레이크 저 가해로에서 산책로가 또 있고 트레일이 있어서 또 한 바퀴 돌면 아 또 멋진 하이킹 코스가 될 것도 같은데요. 아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 기회에. 레이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그치? 길고 양쪽으로. 음 피크닉도 할 수 있고. 오 좋다 여기도 너무 그쵸? 저기 한 바퀴 돌리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한 바퀴 생각도 하고 싶고. 그러게. 와 저 아이들은 춥지도 않은지. 이야 멋지다. 물안경 끼고. 완전 수영장. 안 추운진 몰라 어떡하지. 어머. 오오. 지금 날씨가 흐린 가운데 하늘은 완전 구름으로 덮여있지만. 저 먼 곳에 저렇게 파란 하늘빛을 띄고 있는데. 아 그림이네요. 오. 뭐라고 하는거야. 하하하. 이야. 끝내주게 논다. 와우. 뱀프 버스가 여기까지 오네요. 존슨 레이크. 2번 버스인가? 그때 그랬죠. 뱀프에서 2번이었는데. 끝내준다. 끝내준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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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우. 행복한 웃음소리다. 아우. 아우. 행복한 웃음소리다. 존슨 레이크. 루프로 3키로네요. 와우. 여기도 한번 와볼만 하다. 그치. 그쵸. 아우. 멋진걸. 아우. 존슨 레이크. 루프로 3키로네요. 와우. 그쵸. 그쵸. 아우. 같이 빨리 와. trabalho기 autres. Earn their clothes. inku felts. 알겠습니다. 노래 등장. 어alah. 느낌. 손질 Hearing someone. 그리고 들어갔 Zone. 바다른 aimed at security. 나중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 저 가족들은 저기 지금 트레일 커스 투어하러 가고 있고 저 런들 마운틴에다가 여기도 배경 끝내주죠 여기도 뱀프에서 가까운 캐스케이드 펀드인데요 지금 바람도 없고 와 이제 지금 거의 음 해가 거의 지금 다시 구름에 가렸던 해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이쁜데요 저 브릿지를 건너가서 또 보면 또 다른 아주 멋진 뷰를 볼 수 있고요 여기 또 서라운드 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이 되게 많고 또 저 셜터에도 있어서 장닭불도 피우면서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또 가족과 친구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피크닉도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뱀프에서 피크닉 추천 장소로 정말 최고예요 여기 자기야 여기 봐봐 런들 마운틴 와 그림이다 그림 자기야 여러분 보이세요? 아 햇볕도 너무 좋고 지금 와우 끝내준다 자기야 진짜 오늘 너무 잘 왔는데 정말 끝내주죠 와 이런 뷰는 여기를 이렇게 많이 와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뷰가 아니에요 너무 멋진걸요 와우 저 마운틴 좀 보세요 파란 하늘과 아 그 사이에 걸쳐있는 그름들 와 정말 끝내주는 뷰다 아니 반대쪽 봐 반대쪽도 완전 뷰가 예술이야 예술 아 진짜 이제 얘야 지금 뭐 먹고 있니 응 뭐 먹고 있어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그라운드 덕 그라운드 덕 그라운드 덕 그래 숨어 숨었니 깍꿍놀이 하고 있어 깍꿍해봐 깍꿍해봐 깍꿍 와 여기도 멋지다 진짜 뷰가 끝내준다 그치 아 정말 이렇게 멋있다 너무 멋있다 자기야 저 산 다 나와 여기서 오 어떤 산이요 저 뒤에 있는 산은 나오죠 쟤는 안나오고 어 저 뒤에 있는 산이 너무 멋지다 아 오늘 찍는 곳마다 다 완전 그림이네 그쵸 이런날 이렇게 나와서 또 멋진 작품들을 남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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